이번 주제 스킵페어는요, 불필요한 단계는 건너뛰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품만을 사용해 피부 자국을 최소화해주는 스킨케어 트렌드입니다. 그쵸, 사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거의 8단계까지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뭐 진짜 단계별로 토너, 로션, 에센스, 크림, 여기다가 주름개선, 안티아이크림, 여기다가 마지막에 목크림. 각기 나가면 또 선크림 바르지, 웨이컵 베이스 바르지, 프라이머 바르지, 마지막에 픽서 바르지, 정말 많이 바르죠. 맞아요, 진짜 화장대 정리하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한숨 나, 한숨 나. 그럼 말라온 김에 화장대에 가면 뭐가 있는지 이거 아시죠? 게임. 아, 맞아. 태장에 가면 게임이저. 그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이 먼저. 바로, 바로 본 게임! 투! 와, 정말 이상. 화장대에 가면. 화장대 가면. 화장대 가면. 미스트도 입고. 미스트도 입고. 로션도 입고. 미스트도 입고. 로션도 입고. 파우더도 입고. 미스트도 입고. 로션도 입고. 파우더도 입고. 수ppon cremes도 입고. 미스트도 입고. 파우더도 입고. 빅! 미트도 입고, 파우더도 입고 땡! 안 맞았다! 한 명 터치! 터치! 원, 투, 원, 투, 쓰리, 포 화장대에 가면 마스카라 입고, 빛도 입고 마스카라 입고, 빛도 입고 아이리무무 입고 마스카라 입고, 빛도 입고 마스카라 입고, 빛도 입고 아이리무무 입고, 면봉 입고 마스카라 입고, 빛도 입고 아이리무무 뭐야? 박미주 와 오케이 나도 박미주래요? 감사합니다 죄송하다 지금 했던 거 하면 안 돼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화장대에 가면 화장대에 가면 화장손도 입고 화장손도 입고 헤어 오일 입고 화장손도 입고 헤어 오일 입고 스프레이 입고 화장손도 입고 헤어 오일 입고 스프레이 입고 아이스! 아이스! 스프레이 입고 아이스! 아이스! 이렇게 호모하게? 찬스권은 내 거 아, 감가워요 야, 진짜 화장이다 진짜 어려워 찬스권 100득! 나래가 찬스권 가져왔고요 네 아이스! 아이스! luz 청포제 모자 Monts 아이스 아멘